Y2K 그 잡채시네요 근데 너무 막 컬러풀한 Y2K 룩이라기보다 Y2K의 좀 안 컬러풀한 버전 아 확실히 아니더스 인기 많아 요즘에 바지도 이거 봐 이후리 그 자체야 와 이거 보면 진짜 신기하다니까? 나 옛날에 정말 어릴 때 패션이라니까 이거? 장발 탈출 어 장발이셨나 보네 깔끔하다 깔끔한 올블랙 코디 너무 깔끔한데요? 근데 사진상으로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네 이거를 그러면은 좀 더 볼까? 아 그렇네 머리가 한 요정도로 길으셨네 좀 머리가 길었네 아 이 핑크 바지로 포인트 준 거 너무 좋다 심심할 수 있는데 이런 핑크 바지를 소화한다는 것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옷을 사랑한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하의는 보세네요 그냥 아 요정도 기장이었구나 아 근데 전에 머리도 너무 예뻤는데? 블레이저 셋업 해가지고 디올 여기 갔나보네 전에 머리 너무 예쁜데? 미용실에 들고 가도 될 정도로 예쁜데 이거? 이 필카 이 감성 안 찍더라도 들고 다녀야지 이거 헤드셋 필카 이거 케이스 지금 목유름 같거든? 스스무 그 자체구만 옷을 되게 깔끔하게 입네요 이분도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수능 끝난 고3의 압구정 탐방 아 피터 그거 행사장 같구나 이번에 10화점에서 공사민 씨 관련으로 인세인 개러지 편집샷 한 거 좀 콜라보 한 거 같더라고요 요즘 좀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니까 행사가 많아졌네 핏더네 그리고 나오면서 마주치면 못 알아볼 뻔했다 이거는 거긴데? 웍스아웃 너무 문화생활을 너무 많이 했다 인사일런스 제품 패딩이라고 하고요 이 바지가 노매뉴얼인 거 비니는 오아이 제품이라고 합니다 굿 비니가 너무 귀엽다 이거 오아이네 오아이 비니가 인기가 많구나 이건 코스 제품으로 추정되고 이게 뭐 재작년부터 살짝 많이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많이 못 하더라고요 이게 머플러인데 이런 패딩 형식으로 된 머플러 여러분들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 캐시미어로 된 부드러운 목도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도 남들이 많이 시도하지 않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하시고 스타일링 하시면 남들과 다른 코디나 포인트용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츠 특이하고 이거는 그거네 엠부시랑 컨버스랑 콜라보 한 거 이게 조금 다 다운된 지금 코디잖아요 블랙이랑 브라운 컬러나 신발도 블랙이고 근데 이런 상의 자체를 이런 컬러로 가져가니까 이 톤 조합, 컬러 조합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그냥 원하는 아우터 하나만 블랙 컬러로 입어도 그치 여기다가 이제 아우터 하나만 걸쳐주면 끝나는 거야 중간고사 3주 남긴 고의 젤리룩 시카고 주던 인생여러지 후드티 입었네 그리고 이걸 제가 영상에서 자주 썼던 거죠 LMC랑 뉴에라랑 콜라보 한 제품 바지 핏이 너무 예쁘다 아 이거 그거구나 엑스트라 오디너리 이게 바지 이쁘대니까 이게 앞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입체적인 포켓이 있어가지고 바지만 하나 입어도 이런 식으로 좀 살짝 포인트가 돼요 칼아트 조끼 입어도 마찬가지고요 바지가 요물이야 요물 틸던 후트 이렇게 데미지 들어간 거 예쁘다 사실 요즘에는 요런 감성도 많이들 대중화 된 거 같아요 이런 감성도 많이 즐기고 그런 거 같아요 옛날에는 찢어지면 너무 막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거 같은데 요즘엔 그런 질문도 없고 당첨된 시카고 주던 근데 왜 나는 당첨이 안 되냐고 다른 사람들 다 당첨되는데 저만 안 돼요 저 참고로 제로클럽입니다 이 세상 예쁜 옷은 다 내 거여야 하는데 Y2K 그 잡채시네요 근데 너무 막 컬러풀한 Y2K 룩이라기보다 이런 뭐 스커트나 레그워머나 이런 뭐 이너나 악세사리가 Y2K의 좀 안 컬러풀한 버전 화이트나 아이보리, 베이지 이런 걸로 조합을 한 Y2K 패션이고 귀엽네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전시나 뭐 이런 건가? 이 파이프 이거를 왜 찍었어? 이거 무슨 감성이야 도대체? 근데 요즘 감성을 이해할 수가 없네 고추장 아 고추장에 떡볶이 먹고 싶다 와 이제 이런 시대가 왔네 이너 컬러랑 신발 컬러랑 맞추는 시대 그리고 바지는 부츠컷 오히려 옷을 좋아하고 옷에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스키니하고 크롭한 이런 팬츠보다는 부츠컷 이런 것도 많이 시도하시는 거 같고 이러다가 진짜 로빈스진 입겠어? 그다음에 이런 크롭한 여러분들 상의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얼어 죽는 한파가 올 때까지 아마 아우터 안에다가 크롭을 입을 거 같기는 해요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오 많이 어울렸네 오 이렇게도 입는구나 와 조던 바지 입은 여성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도 나랑 같은 포스네 저도 저거 고추장 포스 입거든요 근데 이렇게 컬러 맞춤하면서 이렇게 입는 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건 또 요즘 스타일로 다시 돌아왔네 이건 또 크롭에다가 자켓 입고 화이트진 입었네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오늘은 가족끼리 고령 다 서 있는 은행란 모습에 다녀왔어요 은행 입이 좀 많이 떨어지겠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거랑 팀버랜드랑 체크 스카프랑 써저리 비니랑 코디를 했네요 귀엽네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짧은 거 같지 않아? 스트링을 너무 줄인 거 같은데? 이게 스트링이 여기 지금 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뒤에서 볼 때 앞에서 볼 때도 조금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 같아서 이걸 좀 더 내리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 같아요 이런 스트링 조절하고 후보정만 좀 더 잘하면은 더 귀엽고 예쁜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뿌이 귀엽네 비니가 진짜 살렸다 물론 바지나 이런 후드도 끈이 아니라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돼 있어서 너무 잘 어울리는데 비니로 확실히 딱 포인트를 준 거 같아요 신발은 누구나 많이들 신으시는 에어포스 올검이죠? 핏 너무 예쁘다 귀엽다 이것도 바지가 되게 예쁘네 신발을 이렇게 덮는 게 예쁘네 잘 입네 옷 PPPHBC? 이게 뭐야? 브랜드 이름인가 보다 플로팔이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그냥 예뻐요 아직 길거리 아는 데서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뭐야? 가방이야? 귀엽다 핸드폰 넣기 좋네 목걸이는 가방 오픈했을 때 그냥 이벤트로 줬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리븐 거 한 두세 개만 더 보자 원래 이렇게 했구나 근데 레그워머 진짜 많이 한다 레그워머랑 아디다스 조합 괜찮은 거 같아 레트로 그 잡채잖아 이거 패딩에다가 스커트에다가 스몰백에다가 레그워머 이 조합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집에 안 입는 아디다스 바지를 수선해서 한 번 만들었다고? 뭐를? 이거를 이렇게도 입었네 신기하다 나 처음 봐 근데 이게 안 내려가? 이거 어떻게 고정을 한 걸까? 신기하네 무조건 내려갈 거 같은데 나는? 아디다스 걸입니다 확실히 아디다스 인기 많아 요즘에 바지도 이거 봐 이홀이 그 자체야 와 이거 보면 진짜 신기하다니까? 나 옛날에 정말 어릴 때 패션이라니까 이거? 이거 진짜 레전드다 이거 바지 와 이홀이 그 자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룩 요즘은 또 미니 스커트 이런 것도 굉장히 강세여서 여성분들이라면은 미니 스커트 한 번씩 도전해봐도 이런 스타일 부분에서는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되게 타이트한 미니 스커트도 많이 착용하는 추세이고 이렇게 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유행이고 가방도 되게 작은 가방을 드는 게 인기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년만 지나면 여성분들이 다 큰 가방을 들고 다닐 것 같긴 한데 현재 가방은 좀 이런 사이즈가 굉장히 유행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Y2K나 레트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레그워머나 스니커즈 이런 거 많이 조합하는 것 같습니다 레그워머 특 허벅지 실 와 요즘에 이렇게 나일론으로 나오는 레그워머도 있어? 미쳤다 근데 확실히 남성보다는 여성복에서 진짜 이런 조금 특징적이고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남산은 보통 팬츠만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원피스라든가 스커트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레그워머 같은 아이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와 이거 신기한데? 나 처음 봐 가방도 없는데 좀 뭔가 이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재질이네 베렐모에다가 블레이저도 이렇게 좀 올이 풀려입고 이런 느낌? 신발 너무 귀엽다 이거네 이거 남성분들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반바지 이런 데다가? 이 아이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브랜드 괜찮다 뭔가 느낌이 69,000원 좀 가격 세다 아 이건 나 한번 사보고 싶다 이거 왠지 남성복에도 이건 조합할 수 있는 재질이자 그런 건데 그냥 바지 안에다가 뭔가 입어도 레이어도 될 것 같아 좀 짧은 바지를 여기까지 커팅 쳐가지고 입어도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사볼게요 사서 한번 제 다리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내가 사면 팔이 껴야 된다고요? 그럼 팔이 끼지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